너무 무섭다. 나는 그 음정을 낼 때 되게 정확하게 안 내고 끌어올려서 갖다가 올려 맞추는 느낌이 있는데. 그래도 오로지.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음정에 도달했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도달을 하고도 잘 유지가 안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. 되게 예리하다. 단합 때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이게 무슨 케이팝 스타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이런 건 내가 레슨을 해줄게 나중에. 되게 금방 바뀔 수 있는 포인트야.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니거든. 잘했어 고생하자. 잘했어. 잘 되겠다. 저런 3점이라면 금방 고쳐요. 쟤도 많이 나가네. 엄청 모르는 거야. 태수 누나 파이팅! 아이고 이거 장난. 새해만에 우승했잖아요. 버스킹이셨대. 첫 버스킹! 태수! 진짜 떨린다.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? 돌리더. 돌리더.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유가 있어요? 아니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춤춰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. 겨울 게야 제가 또 댄스의 길로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매우 떨린다. 진짜 너무 좋아. 진짜 너무 좋아. 우와. 춥자 살짝만 달리. 점점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 까고 싶어. 차례 차례 차례. 이 노래 신나. 너만 바라볼 때. 한 명만 노리네. 차례 차례 차례. 있을 때 잘해. 옆에 있을 때. 아 노래 잘해. 잘해. 또 난 사랑은. 다시 오지 않아. 이야. 저건 의미가 있는 노래인데. 좋아. 최고점이 있어. 돌리더. 돌리더. 내 사랑. 골반. 내 사랑 돌리더. 내 사랑 돌리더. 내 사랑 돌리더. 돌려줘. 돌려달래. 와 잘 돌린다. 광대가 너무 아파나 지금. 돌려버렸다. 이리왕성은 불구하다가. 이리왕성은 불구하다고. 여당만 명이라는 shutdown에는. 이리왕성은 불구하다고. 응원! 감사합니다.